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한 회사 주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지수 코스피가 오늘 하루만 9%, 무려 23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의 공포라고만 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사상 초유의 대폭락이 벌어졌습니다. 긴급진단 해보겠습니다. 증건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주식시장 전체가 대폭락을 했죠? 맞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각각 8.77%, 11.3%씩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500선이,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전에 프로그램 매수 효과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사이드카죠.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오후에는 거래를 아예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오후 들어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서 발동이 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사태 당시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일본이라든가 홍콩, 대만 각권지수 역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장중에 4,4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결국 12.4% 폭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1987년 10월 20일 블랙먼데이 당시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도 8% 넘게 폭락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2% 이상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9월로 다가온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무찔렀다. 이런 승리 선언이어야 하는데 경기침체 때문에 다급히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더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 기자, 오늘 공포에 질린 투매가 벌어진 이유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투매 심리에 불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라든가 실업률 지수 같은 최근에 잇따라 발표된 미국의 경기 관련 지수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이런 경기 지표들은 이전에도 그렇게는 좋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이것만 놓고는 지금의 하락장이 나타났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상반기에 반도체는 IT 같은 기술주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또 자원 개발이라든가 방산주 같은 정책 관련 수혜질들도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 이들 종목의 가격을 좀 떠받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참에 차익 실현을 위한 투매 현상이 동반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반기 동안 이어져 왔었던 특정 성장 산업에 대한 쏠림 현상, 가격에 조금 과도하게 반영되어 왔었고 기업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나 정책적인 부분, 또 유동성 환경, 그 근간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다 흔들린 거죠. 걱정이 되는 건 주식시장을 둘러싼 이런 불확실성과 우려들이 짧게 끝나지 않고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들은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당분간 혼조세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 혼조세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경기 지표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과거 리먼 사태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시절만큼 안 좋은 상황이 아닌데다가 주요국 통화 정책도 금리 인하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장이 2,200까지 가거나 위천에 깨지는 경기 침체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8월, 9월의 혼돈에서는 미국의 대선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가 하단 지지선은 있지만 미국 대선이 끝나는 11월까지는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시장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9월 프리언이 시즌을 하고 미국 대선 후보들이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9월이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2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시장에서 고평가됐던 업종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가 각종 정책들을 쏟아낼 텐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경기 불안 요소에 대해서 어떤 부양책들이 나올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